부인을 빼앗긴 심마니와 암행어사 영조시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이종성이라는 인물은 명제상 이앙복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종성은 한때 암행어사로 임명을 받고 관서지방에 파견되어 그곳의 군재를 바로잡고 탐가 놀이를 숙청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종성이 한창 활동을 할 당시에 약현 땅에 가난한 심마니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 심마니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내가 한 10년 동안 집을 비운다 하여도 잘 지낼 수 있겠소? 심마니의 말에 아내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안간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아무래도 내 조만간 산삼을 캐러 한동안 집을 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걱정 말아요. 당신이 없어도 다른 남자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줄 테니까. 음,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어, 아니, 당신 지금 설마 절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소. 난 그저 임자만 남겨두고 떠나기가... 답답하시네요. 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저를 데리고 가면 될 게 아닙니까? 아, 아닐세. 내 임자를 믿고 가겠네. 당신은 내 걱정은 말고 산삼이나 마닉 해서 돌아오세요. 암, 그래야지. 이번에 길을 떠나게 되면 아마 한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못할 테니 아무쪼록 임자, 그 문단속 잘 하고 계시구려. 내 반드시 산삼을 많이 캐서 돌아와서 임자를 꼭 호강시켜 드리리다. 심한이는 아내를 안심시키고는 다음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한이 남편이 떠나고 시간은 한 해, 두 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이의 집 근처에는 병조판서 김옥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옥은 그 일대에 이름난 호색가였습니다. 그는 기방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며 주변에 외모가 출중한 여인들을 만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김옥의 눈에 길을 지나가던 이십만이의 마누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옥은 몹시 놀라서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지나가는 저 여인의 미모가 예사롭지가 않구나 너는 서둘러 저 여인이 어느 댁의 누구의 부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거라 그러자 잠시 후에 하인이 돌아와 김옥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의 남편은 십만이인데 이미 몇 해 전에 산삼을 캐러 집을 나간 뒤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하옵니다요. 하인의 말에 김옥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하 잘 되었구나 알아보느라 고생하였다. 자 이거 얼마 안되지만 주막에 가서 탁주라도 한사발 하거라 김옥은 웃으며 하인에게 돈을 지워주었고 김옥은 그날 밤 바로 그 십만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했습니다. 에헴 여봐라 개 있느냐 김옥이 밖에서 다그치자 방 안에 호롱불이 켜지더니 십만이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뉘신데 이런 야심한 밤에 찾아와 물으시는 겁니까? 나는 이 근처에 사는 반서 대감이네 어서 문을 열게나 아무리 그러셔도 이 야심한 시간에 여인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오시다니 이는 경우가 아닌 듯합니다. 내 기니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우선 나를 좀 들여주시게 판서 대감이라는 김옥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십만이의 아내는 설마하는 마음에 우선 문꼬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김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속내를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우연히 지나가던 자네를 본 뒤에 한눈에 반해버렸다. 어렸네 네 그래서 도저히 잠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야 내 마음을 좀 받아주게나 이런 한밤중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거야말로 대감체면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감께서는 그러시면 저를 첩으로까지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 그럼 자네가 원한다면 내 당장 그리 해주겠네 김옥의 말에 부인은 몇 년 동안 혼자인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남편을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8년 동안이나 어디서 죽은 건지 살아있는지 연락도 없고 이대로 혼자 언제까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 판서 대감의 첩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대로는 안되겠어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는 말했습니다 약속 하신 겁니다 암 내가 판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한입으로 두 말을 하겠는가 좋습니다 그리하시지요 그리하여 김옥은 이 심마니의 부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밖을 떠돌던 심마니는 8년 동안 산을 헤매다 산삼 선업불이를 얻은 뒤에 아내와 집 생각에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한 아내는 남편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신 것 같네요 아내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심마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임자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마음이 변하였는가 하 지금 제 마음이 중요합니까 산삼을 캐와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던 분이 어찌하여 빈손이랍니까 아 그건 염려 마시게 자네와 내가 편히 살 만큼은 내 준비해 왔다네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빈손인데 산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아 이 사람아 아 이 사람아 무작정 들고 왔다가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그동안의 고생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디에 숨겨놓고 오셨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거네 네 영혼문 근처 돌기둥 땅 밑에다가 잘 숨겨놓고 오는 길이네 아휴 이거야말로 정말 기다리던 말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아내는 심만희 남편을 억지스럽게 반기는 척하고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심만희가 잠시 불일을 보러 간 사이에 김욱이 그 심만희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에헴 남편이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예 앞으로는 대감을 만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어디서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멀쩡히 돌아왔으니 아내의 말에 김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자네와 내가 볼 수 있는 길이 있네 아니 그게 무슨 남편이 산삼을 캐왔던가 예 몇불이 캐와서 영움문 근처 돌기둥 아래 땅에 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바로 그거네 그 산삼을 훔쳐오면 자네 남편은 또다시 산삼을 캐러 집을 나가야 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산삼까지 얻게 되니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게 아닌가 팔면 돈이 꽤 될 텐데 김욱은 이렇게 말하며 심마니의 아내를 다시 설득하였고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선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김욱은 서둘러 하인을 시켜서 산삼을 훔쳐왔고 산삼을 잃어버린 심마니는 당황하여 여기저기 산삼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동안 온 마을의 장터를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한 끝에 심마니는 병조판서 김욱의 집에서 갑자기 산삼이 생겨 약재상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김욱과 자신의 아내가 그간 정을 통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산삼의 위치도 내 아내가 알려준 것일 터 당장 관하의 이 일을 알려야겠구나 심마니는 서둘러 관하의 이 사실을 알려보았지만 조정의 대신이며 권력자인 병조판서 김욱에 관한 일이었기에 감히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관리들이 없었습니다 심마니는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관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돌고 돌아서 암행어사 이종성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 김욱 그 작자가 그리 여인을 밝히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직접 찾아 가봐야겠구나 이종성은 방을 박차고 나가 병조판서 김욱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김욱이 자신을 찾아온 이종성을 보고 몹시 놀라하는데 이종성이 외쳤습니다 아 이보시오 병판대감 내 듣자하니 심마니의 마누라와 내 통을 한 것도 모자라 산삼까지 훔쳤다고 하던데 어찌 그런 것이오 이게 나랏밥을 먹는 사대부가 할 짓이냐 이 말이오 이종성의 말에 김욱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에흠 에흠 아이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낸 거야 난 모르는 일이오 그건 사실이 아니외다 그러자 이종성이 매서운 눈으로 김욱을 바라봤습니다 대감은 진정 나까지 우롱할 생각이시오 바른대로 말을 해보시오 내 방금 파인을 시켜 대감이 그 산삼을 가져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소이다 이래도 끝까지 모른다 하시겠소 거기에 이 근방 장터에 대감과 그 심만이 부인의 관계를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더이다 이래도 숨길 생각이오 아이 아이 그게 저 그 그 그러니까 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당장 전하께 아뢰도록 하겠소 아유 이보시게 그 날 한 번만 살려주시게 해 내 다시는 이런 일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정말이네 김욱이 애원하며 매달리자 이종성이 까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흠 좋소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찌하시겠소 그 그 산삼을 응 다시 사와서 제자리에다 돌려놓겠소이다 그럼 그 심만이의 안여자는 어찌할 생각이오 계속 만날 생각이시오 그 심만이의 고통은 어찌 보상을 할 것이오 아 내가 그 여인과는 깨끗이 아주 깔끔하게 관계를 끊겠소이다 정말이오 그리고 얼마라도 그 심만이에게 내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상을 할 것이오 좋소이다 내 이번만은 대감의 일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소 방금 말한 것들을 잘 이행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병판 내감 내 충고하는데 여인에게 한눈을 팔 시간에 나란 일에나 더 충실하시오 아시겠소이까 이종성의 이종성의 말에 김욱은 힘없이 풀이 죽어 고개만 끄덕일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종성 덕분에 심만이는 산삼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만이의 아내는 심만이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어왔고 심만이는 오랫동안 집을 비운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런 아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한 뒤에 남은 여생을 산삼을 판 돈과 김욱에게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성까지 바꾼 문생원 조선시대 영조 임금에게 총애를 받던 숙이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씨는 본래 영조의 서장남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를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나고 영조가 그녀의 장례를 치를 때 영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서른이 되지 않은 나이에 마음속으로 왕비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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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이 한미하여 국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영조는 그런 숙이 문씨의 심정을 이해하며 그녀를 아주 총애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이 문신은 숙이 문신은 영조에게 말했습니다 천하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오 숙이가 나에게 청이라니 말해보시오 소첩이 몇 년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가 이제야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신첩의 청을 물리지 말아 주십시오 음 내 들어보고 반단을 할 터이니 어서 말씀해 보시오 천하 신첩의 친정 식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숙이의 집안 사람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예 천하 신첩에게 오라비가 하나 있사온대 그 영민함이 남달라 큰일을 맡길만 하옵니다 허니 천하께서 제 오라비를 불러다 써주시면 신첩 백골 안망 하겠나이다 오호라 숙이의 집안에 그런 인물이 있었단 말인가 그 사람의 능력이 그리 빼어나다면 이는 숙이뿐만 아니라 짐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이오 헌데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으셨소 예 행여나 전하께 누가 될까봐 지금껏 미루고 미루고 있었나 이다 하하하 그 숙이의 마음이 기특하구려 걱정 마시오 내 수일 내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 숙이의 오라비를 궁으로 부르겠소 그리하여 수기문씨의 오라비 문성국은 자다가 떡 하나 생긴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육상궁의 소감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 최씨의 별묘이며 임금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신임이 두터운 자가 아니면 맡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의 수장으로 문성국이 임명되니 제사를 맡아보는 밑에 관리들은 그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뚝딱 벼슬을 얻게 된 문성국은 퇴청하자마자 친구들을 불러 매일같이 술판을 버렸습니다 그 안주들과 음식들 술들은 전부 수기문씨가 궁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자자 다들 한잔하자고 우리 수기마마께서 보내주신 귀한 술과 안주도 있으니 오늘은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세나 이놈이고 누이 하나 잘 만나서 아주 호사가 말이 아니구만 야 이놈아 내가 육상궁의 소감자리에 있는 몸인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냐 소감 좋아하네 임금에게 시집간 무이 덕에 얻은 벼슬도 곧 벼슬이냐 에이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문성국과 그의 친구들은 술이 거하게 취해서 서로 인사불성으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매섭게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게 이보시게 성국이 자네 그렇게 권력을 얻어서 결국 한다는 짓이 친구들 목이나 배려하는 겐가 그 친구의 말에 문성국은 취한 와중에도 깨달은 게 있는지 조용히 아무 말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소동이 자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문시와 그 비호를 받은 문성국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인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별감들은 동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듣는 족족 문성국에게 알려주었고 문성국은 그것을 수기문시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수기문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주에게 일러바치며 사도세자와 영주 그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영주의 노여움을 깊이 사던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을 당시에 문성국은 근위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뒤주에 갇힌 세자가 목이 탄다며 물을 달라고 하자 문성국은 네가 아직도 세자인 줄 아느냐 물 여기 있다 하며 그 뒤주에 소변을 누워서 사도세자가 받아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의 정주임금에게 문성국과 수기문씨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위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수기문씨가 친정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기문씨의 어머니는 벗어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이고 마마 정말 어렵게 걸음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마마 성국이를 돌봐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크게 힘쓴 일은 없었습니다 하운데 마마 집안의 삼촌이 아직까지 생원으로 그냥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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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힘을 써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삼촌인데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수기문씨는 삼촌을 불렀습니다 삼촌 문생원은 내키지 않았으나 수기문씨의 명인이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작은 아버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마마 소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전하께 말씀드려 벼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직책이라도 있으신지요 마마 그건 아닙니다 벼슬은 성국이 하나로 된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사양 마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마마 저는 벼슬에 뜻이 없습니다 문생원은 문생원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잠시 후 수기문씨에게 인사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문생원의 친구가 그에게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이 이보게 남들은 부러워 죽는다 할 만한 기회인데 어찌하여 거절을 하였는가 하하 이보시게 사람이 분해 넘치는 자리에 있으면 뒷날 분명히 달이 나는 법이라네 문생원은 친구에게도 이리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소식을 들은 아내는 문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그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십니까 제발 우리도 조카 딸 덕에 형편 좀 펴보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입니까 부인의 말에 문생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자구로 분해 넘치는 복은 끝끝이 좋지 못한 법이오 훗날 세상이 변하게 되면 우리 집안은 성국이 그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오 두고보시오 문생원은 그렇게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 문생원을 몹시 답답해하고 가문의 사람들도 문생원을 미련하다 하며 뒤에서 헐뜯기까지 하였습니다 문생원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숙이 문씨와 문성국의 위세가 더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행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문생원은 문생원은 그러면 그럴수록 가문의 사람들에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혹시나 있을 우한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하였으나 가문 사람들은 그런 문생원의 말을 무시하고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가문이 다시 없을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왜 초를 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쥐는 문씨가 아닌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문생원은 생각을 바꾸기는 커녕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자신을 김생원이라 하며 성을 바꾸고는 부인과 함께 종적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문생원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가문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그 연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영조가 승하를 하였고 그 손자인 정조가 즉위하였습니다 만약 수기문씨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그들의 권력이 더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악행에 하늘이 벌을 내리기라도 한 것인지 문씨가 낳은 것은 오직 두 명의 공주뿐이었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영조의 왕인은 그대로 세손인 정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문생원의 예측대로 영조의 총에 아래 권력을 잡고 위세를 부리던 수기문씨와 문성국은 하루아침에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조에게 있어 수기문씨와 그 오라비 문성국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이끈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문씨난매가 저질러온 죄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폭우했습니다 아 문성국의 하늘에 맞닿고 땅에 극하는 죄악은 내가 마음을 썩히고 뼈에 새기며 분을 품고 애통을 씹게 되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에 있어서 환하게 유시하지 않는다면 백관과 만민들이 어떻게 이 역적의 본말을 알고서 하늘에 맞닿고 땅에 극하는 죄악을 함께 분개하고 통탄할 수 있겠는가 너희 대소 신뢰들은 나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말을 분명하게 들어보라 문성국의 죄악은 열이나 백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천가지 죄와 만가지 악이 헤아릴 수 없이 한없이 이치에 어그러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차마 제기할 수도 없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 흉악한 의도와 역절이다 정주의 선포에 다른 신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수기문씨와 문성국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그들이 저지른 안하무인한 행태들이 조정의 신하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조는 수기문씨를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유배를 보낸 뒤에 사약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오라비 문성국을 능지 처참했으며 수기문씨의 어머니는 제주의 관노가 되었고 그녀의 일가 친척들 또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여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피한 문씨의 일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을 바꾸고 사라진 문생원 아니 김생원 이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수기문씨와 문성국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미리 종적을 감추고 성까지 바꾼 상황이었기에 그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지난 날 문생원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며 그의 현명한 처신을 높이 사고 지켜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묘를 이장했더니 조선시대 중종임금의 능인 정능은 원래는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종의 개비인 장경왕우 능인 희릉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사망한 다음 살아있는 개비인 문정왕우는 남편의 혼이 이전 왕후인 장경왕우와 나란히 누워있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이에 문정왕우는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윤원형에게 명하여 중종의 능을 한강가에 있는 비추지역으로 이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문정왕우를 원망하며 이를 원통해 하였습니다 능을 이장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능을 이장한 이듬해에는 문정왕우의 손자인 순회의 세자가 세상을 떠났고 2년 후에는 능을 옮기라 했던 당사자인 문정왕우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명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죽음이 모두 중종의 능인 정능을 이장에서 생겨난 변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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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기는 했으나 관 안쪽까지는 훼손 훼손당하지 않았고 중종의 능인 정능은 완전히 파헤쳐져서 관까지 없어지고 무덤의 굴 옆에 불탄 자리가 있었으며 굴 속에는 노출된 시신까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신을 거두어 숨겼다가 그 이후에 외적인 암쪽으로 모두 후퇴한 뒤 다시 정능을 복원하려 하였는데 그 시신은 중종의 시신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죽은지 40여 년이나 지났고 또 당신은 여름이었는데 관에서 나온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하게 있느냐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종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주로 나이 80이 넘은 사람들에게 중종 임금의 모습을 상세히 물어봐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신을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하여 중종의 시신이 맞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중신이었던 성혼 등이 강하게 부정해서 결국 중종의 시신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시신은 다른 곳에 아무렇게나 묻게 되었고 중종의 관에는 구덩이 옆에 있던 불탄 젤을 담아 다시 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둥 번개가 지고 여러가지 신기한 신기한 일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은 이를 중종의 홀령이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십수년 밤새 밤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 왜 능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틀리는 거지 아 이전에 능을 관리했던 사람한테 뭔 일인가 물어봐야겠다 그는 이전에 오랫동안 정능을 돌보며 관리해온 노인에게 가서 이러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왕의 옥체를 내다 버리고 잡스러운 흙과 재를 담아서 이릉을 만들었기 때문에 밤마다 선왕의 홀령이 저렇게 우는 것이지 그 말을 들은 능찬봉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 뒤에도 정능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비의 꿈 어느 동산에 어여쁜 나비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날마다 아침 때부터 꽃밭에서 동산으로 동산에서 꽃밭으로 따뜻한 봄볕을 쪼이고 날아다니면서 온종일 춤을 추어 여러가지 꽃들을 위로해 주며 지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포근한 잔디밭에 앉아서 따뜻한 볕을 쪼이면서 나비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께서는 나를 보시고 즐겁게 춤을 추어 많은 꽃들을 기껍게 해주는 것이 너의 직책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 모든 꽃들을 모두 기껍게 해주기 위하여 내 힘껏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좀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비는 그 후부터 날마다 그 더 좋은 일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날도 온종일 재미있게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저녁때가 되니까 몹시 고단하여서 일찍이 배추밭 노란 꽃가지에 누워서 콜콜 가늘게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가 전과 같이 이리저리 펄펄 날아다니노라니까 어느 틈에 전해 보지 못하던 모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시골같이 쓸쓸스런 곳인데 나직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에그 어떻게 이런 곳으로 왔을까 하고 나비는 이상해 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니까 그 조그마한 집 뒤뜰에는 동백 나무가 서있고 나무에는 빨간 동백꽃이 많이 피어 있으므로 나비는 그 꽃 위에 앉아서 날개를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변만 펴지고 동네도 조용하고 이 조그만 집도 사람 없는 집같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빈집같이 조용하던 집에서 나직하고 조심스런 소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민수야 얼른 나아야 약을 먹고 얼른 나아야 아니하니 네가 이렇게 알아두었기만 하면 누나가 쓸쓸하지 않느냐 분명히 누이가 병든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서 근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동생이 기운 없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누나 나는 약 먹기 싫어요 써서 어떻게 먹어 약보다는 나는 동산에 가고 싶어요 살구꽃 하고 복사꽃이 피었겠지요 응? 누나야 작년처럼 동산에 올라가서 새 우는 소리도 듣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 어서 동산에 를 가봤으면 나비는 이 가느다란 불쌍한 소리를 듣고 퍽 마음이 슬펐습니다 잠이 깨어 눈이 뜨였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서 세상이 허나였습니다 나비는 지난 밤에 꾼 꿈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어디인지 분명히 그런 불쌍한 어린 남매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가끔 놀러오는 동무 꾀꼬리에게 찾아가서 그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착한 꾀꼬리도 그 말을 듣고 그런 분명히 그런 불쌍한 남매가 어딘지 있는 모양일세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알른 동생이 새소리를 듣고 싶고 나비를 보고 싶더라고 하더라니 우리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둘이 찾아가 보세그려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꿈에 본 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디 어느 곳에 그런 집이 있는지 아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쩔쩔매다가 마침 높이 떠서 날아오는 기러기를 불렀습니다 서늘한 나라를 찾아서 북쪽으로 향하고 먼 길을 가던 기러기는 꾀꼬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남쪽에서 남쪽에서 오시는 길에 혹시 언덕 위에 조그만 집에 어린 동생이 알아들어 누웠고 누이가 울고 있는 불쌍한 남매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하고 나비가 꿈꾼 이야기를 기러기에게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기러기는 그 말을 듣고는 아 알고 말고요 착한 남매가 불쌍하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여기서 저 남쪽으로 쭉 가서 아마 심리는 될 겁니다 여기서 곧장 가면 그 언덕 있는 곳이 보입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하고 아르켜주고 북쪽 나라로 갈 길이 멀고 급하다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나비와 깨꼬리는 기꺼워서 한숨에 갈듯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이나 가니까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꿈에 보던 그 조그만 집이 있고 뒤뜰에는 꿈에 앉았던 동백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도 반가운지 여기다 여기다 하고 나비는 꾀꼬리를 데리고 동백꽃 나무에 앉아서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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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방 속에서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꾀꼬리 꾀꼬리 아무리 부른들 알아들을 리가 있나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 커다란 목소리로 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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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 속에서 깜짝 놀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꾀꼬리는 그냥 자꾸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은 열두 살쯤 되어 보이는 얌전한 소녀였습니다 꾀꼬리와 나비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도 반가워 하면서 마치 반가운 사람이나 만난 듯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사람에게 하는 말 같이 아유 고마워라 꾀꼬리도 나비도 왔구만 민수가 어떻게나 너희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단다 하고는 에그 민수가 보게 방에까지 들어왔으면 좋으렴만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후루루 날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야 좁다란 한 칸 방인데 아홉 살쯤 된 어린 사내아이가 마르고 파란 얼굴에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눈을 떠 봐라 꾀꼬리와 나비가 왔다 하면서 소년은 동생을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꾀꼬리는 목소리를 곱게 내어 재미있고 씩씩하게 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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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를 정성껏 불렀습니다 나비는 그 노래의 장단을 맞춰서 재주껏 화려하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병든 어린이의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훌륭한 음악이오 진기한 무도였습니다 거슴프레하게 떴던 병든 소년의 두 눈은 점점 크게 떠지면서 생기가 나면서 춤추며 돌아다니는 나비를 따르고 귀는 아름다운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정성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꾀꼬리와 나비는 열심히 열심히 재주와 정성을 다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소년의 눈을 점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파란 얼굴에는 붉은 혈기가 점점 점점 돌아오더니 이윽고는 이윽고는 긴긴 겨울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의 빛이 그의 눈에도 입에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꾀꼬리와 나비는 기운껏 기운껏 피곤하기까지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소년의 따뜻한 주선으로 그 집 처마 끝 동백나무 그늘에서 나비와 꾀꼬리가 잠을 자고 그 이튿날도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구 하였습니다 덕분에 어린이의 병은 차츰 나아지고 기운과 정신이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쉬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병든 소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의 동안을 지나자 소년은 아주 쾌하게 병이 나아서 누나의 손을 잡고 동산에도 가고 뜰에도 가서 꾀꼬리와 나비와 재미있게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며 이 주인공들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는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자기 이해와 자아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새롭게 고민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해 줍니다 이렇듯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옛날 이야기를 앞으로도 잘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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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